인터넷에는 매일매일 각양각색의 경험담들이 올라오죠. 고부간의 갈등을 보고 함께 분통터저하거나 멋진 삶을 자랑하는 사진을 보고 부러워했던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텐데요. 네, 그런데 그런 글에는 의뢰 조작된 글은 아니냐, 이런 반응이 또 달리곤 합니다. 실제로 논란이 됐던 글들 중에는 허위 또는 과장으로 밝혀진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온라인상의 판치는 거짓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인터넷이나 SNS에 글을 올릴 때 좀 더 격한 반응을 보고 싶어서 약간의 양념은 좀 들어가긴 하잖아요. 양념이 너무 강하면 음식이 맛이 없을 수도 있죠. 사실 이게 SNS라는 자체가 원래 손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또 자기 자신의 기록일 수도 있잖아요. 나의 삶에 대한 기록. 그게 가능한데 이게 점점 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으로 봐야건 반응이 더 많이 나오도록 그런 것들을 원하게 되잖아요.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훨씬 화보처럼 사는 그런 삶.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멋진 곳에 여행을 간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인데요. 이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와 결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기 삶을 과장하거나 심지어는 허위로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인지 요즘 카페인 우울증이란 말이 나왔더라고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SNS에 올린 멋진 사진들을 보면 우울감에 빠진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런 SNS들이 심리에 많이 영향을 미칠까요? 그럼요. 사실 SNS 거의 매일매일 하잖아요. 사실. 이게 다 보면은 다른 사람은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종의 과잉 일반화의 오류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제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나만 계속 뭔가 한쪽 구석에 박혀 있는 것 같으면 우울하거나 또는 심한 경우는 이제 소외감 여러 가지 자살 충동 같은 걸 보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게다가 거기에 이제 우리 사회는 불공정해. 나는 불공평한 사회에 살고 있어. 이런 것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훨씬 더 급우울해지고 다운되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거를 사실 SNS 원래 아까 순기림처럼 소통하기 위해서 SNS를 하는데 결국은 난 혼자 고립되고 혼자 뭔가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채로 삶이 재미없어지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를 할 때 남들 잘 사는 모습들만 보고 너무 우울해져서 아예 계정을 탈퇴해버리고 지워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데 사실 이런 데 들어가는 양념, 거짓, 허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요즘 가짜 뉴스 이런 거 엄청나게 큰 문제잖아요. 조작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질 수가 있죠.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화면으로 좀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만나보시는 사례인데요. 지금 한 남자가 뭔가 상상을 하면서 컴퓨터에 뭔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수염이 거뭇거뭇하게 나고 약간의 페인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장하게 뭔가 글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 뭔가 좀 자기를 과장하거나 학벌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주로 틀어박혀서 사이버 세계 속에서는 자기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점점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허위로 자꾸 쓰다 보면 이것도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고 점점 더 정교한 스토리 같은 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가장 심한 상태는 자기 자신도 그 사실 그거를 거짓말을 사실처럼 믿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실제 사실하고 상당히 유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중에 가장 심한 경우가 저희가 보통 말하는 리플리 효과? 리플리 징후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사실 미국 범죄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톰 리플리예요. 그런데 친구의 삶 자체를 완전히 자기가 친구인 것처럼 살아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사실 자기 자신이 한 말도 거짓말도 진짜 사실로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많죠. 문제는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SNS가 검증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고 소위 말하는 카더라 이런 것들이 만드니까 거짓말이 확산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글을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더라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강아지를 굶기고 심지어 막걸리를 먹여서 학대했다. 이런 여성의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경찰이 직접 수사에 들어갔는데 여성은 강아지에게 막걸리를 먹이지도 않았고 심지어 자신이라고 올려놓은 사진도 자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밝혀졌었거든요. 이거는 부러움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건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부럽지는 않겠죠. 그런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그런 건데 물론 이게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서랑설레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인 것들을 보고 나서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동물 애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화를 내긴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 자신 자체가 삶이 되게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점점 더 엽기적이고 점점 더 센 자극적으로 사실 뭐 걔에게 막걸리를 먹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거나 또는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버젓이 올린다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글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전에 이제 SNS상에서 조작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시어머니가 엄청난 혼술을 요구했다 된장녀와 소개팅을 했다 심각한 마마보이 남자친구를 만났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진짜일 수도 있지만 가짜 경험단들도 상당히 많아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런 글을 올려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다양한 그런 의도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별해서 보면 첫 번째는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글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건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무래도 동정을 사거나 관심을 끌거나 이렇게 하기가 수월하겠죠. 문제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글을 올렸을 텐데 사실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관심 자체를 못 받게 되니까 오히려 더 훨씬 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길 바라는 첫 번째는 피해자 코스프레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흥미로운 건데요. 자기가 되게 싫어하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떤 특정한 여성 집단에 대해서 당장 싫어해요. 그러면 자기가 마치 그 여성인 것처럼 조작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그 여성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악플 달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근히 이렇게 지켜보는 거를 즐기는 일종의 약간 정신적인 관음증 같은 것도 있고요. 약간 지능적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기는 사실 공격받아도 별로 큰 타격이 없죠. 나는 여자 간의 남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좀 다른 형태로 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익명이라는 것 때문에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질 수가 있고요. 은근히 지켜보면서 그런 것들을 즐기는 점점 정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느낌 들죠. 온라인이라는 도구에 기대해서 허상에 집착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과도하게 온라인, SNS 허상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일종의 저는 모래성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자기 삶 자체는 그렇지 않은데 뭔가 멋지게 이걸 사람들이 늘 사진 찍고 그다음에 멋진 여행지에서 이런 걸 올리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실제 자기 자신의 삶과 유리될수록 훨씬 더 근거가 없는 모래성 같은 것이고요. 문제는 그런 정도까지는 개인적인 자유로워할 수 있겠는데 허위라든지 또는 조작글을 올리게 되는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줄이려고 한다면 SNS 자체를 어느 정도는 중간에 사용하는 거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SNS 금단 증상이 많은 분들 끊으면 정말 못 참고 불안해진 분들은 특히 어떤 만약에 보면 일주일 중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그래도 SNS 없는 날 우리 자동차 없는 날처럼 SNS 없는 날 같은 거를 하거나 아니면 하루에 특정한 시간만 SNS를 사용하는 일종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아니면 자기가 어떤 해야 할 과제를 잘 했을 때 하나의 어떤 상처럼 보상처럼 SNS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약간씩의 위험은 가지고 있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더 커지게 됐을 때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보다 빨리 신고하는 게 중요하죠. 애플이 스마트폰에 지문인식만 한 번 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잠금 해제용 지문과 신고용 지문을 다르게 설정을 해서 신고용 지문을 인식하면 경찰의 자신의 GPS가 바로 전송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만큼 별도의 호신용품을 구입할 필요 없이 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사이언스튜데이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